유난하날 잔인 반죽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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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우리가 한 2-3인분, 3인분 한 마리 통째로 딤섬 지금 한 통당 우리 3명이잖아 내가 딤섬 20... 북경우리? 딤섬? 북경우리가 한 3개 아무튼 체인이부터 하는데 토큰 각기 다른 3개, 토큰 3개나 아니면 같은 색깔 토큰 2개를 가져가 지금? 나 반여러도 얘기 듣고 올게 네, 이거를 가져갈 때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좋아 이번엔 재밌다 이건 재밌다 그치? 재밌지? 재밌다 이거 한 번 하면 재밌다니까? 재밌다 우와 뭐를 불러줄 거야? 어, 그럼 불러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박수 어디부터 자를 거야? 감성 파괴자야 여기 귀여운 애를 어디부터 자르지? 닭은 다리부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